오늘은 에이프릴스톤에서 나온 A20 블루투스 이어폰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박스 뒷면을 보게 되면 제품의 특징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5.0을 채택을 했구요 마이크는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IPX5 등급 방수가 됐구요 스피커에는 그래핀 드라이버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5.8mm 짜리 그래핀 드라이버인데 저음에서부터 고음 영향대까지 고르게 그리고 왜곡 없이 깔끔한 사운드를 낸다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시간은 이어버드 단독으로는 최대 5.5시간이 가능하구요 충전 케이스 포함했을 때는 최대 27시간 그리고 이어버드의 대기시간은 최대 40시간 무선 충전 케이스 용량은 500mAh입니다 그래서 이어버드가 4회 충전 가능한 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주요 특징들로 보면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라 터치 컨트롤을 채택을 했구요 이렇게 케이스 바깥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를 체크할 수 있는 LED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는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 보입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는 편이구요 에이프릴스톤이라는 브랜드명이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USB 충전기가 들어 있겠죠 충전 케이블은 마이크로 5핀으로 알고 있습니다 USB 충전 잭이 함께 동봉되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이어팁이 추가로 두 쌍이 있습니다 자 그럼 A20 블루투스 이어폰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어버드가 마스터구요 왼쪽 이어버드가 서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이어버드를 꺼내거나 혹은 양쪽 다 동시에 꺼냈을 때 자동으로 이어폰에서는 파워원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 LED가 깜빡깜빡 전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광이었으면 되게 촌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블랙 메탈의 느낌과 이 무광의 소재 느낌이 너무 잘 어우러지고 개인적인 취향, 개취에도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라서 더 예뻐보여요 이 하단 부분에 보호필름이 있습니다 보호필름은 제거를 하고 상당히 가벼워요 개인적으로 전 사실 이렇게 콩나물 모양 콩나물 모양의 이어폰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이 콩나물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페어링을 해볼 건데요 아이폰 XS 맥스는 현재 제가 지금 촬영용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아이폰 7 플러스를 이용해서 한번 페어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네 에이프리스톤 A20이 바로 떴네요 에이프리스톤 A20을 클릭 방금 페어링이 됐습니다 이렇게 페어링이 되면 아마 메시지가 들릴 거예요 페어링이라고 그러면 제가 귀에 한번 꽂아 볼게요 그리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버드의 느낌은요 이어팁이 굉장히 편해요 에이프리스톤 A20 이외에도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착용감은 에이프리스톤 A20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30만원대 후반 제품과 그리고 10만원대 초중반 제품을 사용 중인데 에이프리스톤 A20의 착용감이 가장 편하고 가볍네요 가벼워서 좋아요 그리고 이 핸드폰은 지금 리누가 가끔씩 사용 중인 핸드폰으로 음악도 지금 Into the Unknown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어버드를 지금 빼가지고 스피커 쪽으로 갖다 댔어요 마이크 쪽에 지금 가져다 놨습니다 아이폰 XS Max 기준으로 지금 이 정도 음량이 가장 듣기가 좋은 음량을 가지고 있네요 착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페어링 되었던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커넥티드라는 음성이 뜨면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터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어서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작동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음악을 들을 때는 오른쪽 이어버드 터치 패널을 두 번 터치하게 되면 재생이 되고요 다시 두 번 터치하게 되면 멈춤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어버드 터치 패널을 2초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트랙으로 이동이 되고요 왼쪽 이어버드를 2초간 누르게 되면 이전 트랙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왼쪽 이어버드를 두 번 터치하게 되면 Siri 혹은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음성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일단 이 핸드폰과 페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이어버드를 두 번 터치하게 되면 두 번 아 네 바로 Siri와 연결이 됐습니다 음악 재생 중에 전화가 오게 되면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은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려면 왼쪽이나 오른쪽 이어버드 상관없이 터치 패널을 두 번 터치하게 되면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터치 패널을 2초간 누르게 되면 전화 수신 거부가 됩니다 전원을 끄고 싶으면 이어버드 터치 패널을 약 5초간 누르고 있으면 파워 오프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만약에 충전 케이스에 넣지 않고 껐을 경우에는 파워 온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버튼을 약 5초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케이스에 나와 있는 배터리 잔량 LE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될 때 이렇게 충전을 시켜서 출고를 시켜주나 봐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통 50% 정도 혹은 60% 정도 충전을 시켜서 출고를 시키는 데 반해서 흰색 LED가 3개가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67%에서 100% 이렇게 두 칸이 켜져 있는 경우라면 33에서 67% 마지막으로 한 칸이 켜져 있다고 하면 이것은 10에서 33% 이 한 칸이 깜빡깜빡 전면을 하게 되면 10% 미만으로 충전을 빨리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충전 가능 디바이스들은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완충을 시켜주는 게 배터리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리스톤 A20은 생활방수를 지원하는데 생활방수 등급이 꽤 높은 편이에요 IPX5 등급인데 강력한 생활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봉을 하고 한 2-30분 정도 청음을 해봤는데요 일단 소리의 특색은 명확하게 좀 가려진 것 같습니다 올라운더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미들 영역, 하이 영역보다는 확실히 로우 베이스가 돋보이는 블루투스 이어폰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베이스의 해상력이라든지 베이스의 출력, 베이스의 느낌이 좋은 음향기기를 선호해요 좀 나름 고가에 속하는 괜찮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젠하이저 제품과 벵앤올로슨 제품을 많이 비교를 하시죠 저는 확실히 벵앤올로슨 보다는 젠하이저 성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요 근데 이 에이프리스톤 A20은 젠하이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의 아이덴티티를 약간 닮아 있어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 미들 레인지의 해상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 자체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저음을 선호하면서 미들과 하이 영역을 약간은 포기하더라도 풍부한 베이스를 즐기는 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에이프리스톤 A20은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만원대 7만원대 블루투스 이어폰들 중에서 저음 성향의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 풍부한 베이스 그리고 그 베이스의 해상력도 뛰어난 편이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그리고 10만원대 초중반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처지지 않는 그런 사운드의 밸런스 게다가 저음 영역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세팅된 듯한 느낌 이 세 가지면 충분히 많은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